집에 이거 하나 하자. 우리 집 거실에 누가 봐도 지금 스님이 사생을 즐기는... 여러분 이게 브라우니가 뭐 다 아시겠지만 아 자 우리 물생활 유튜버지? 너 이제 물생활 정말? 얘네가 왜 이렇게 긴 생활 보기나 민폐를 주는 게 아니라 손님 없는 시간 마감 시간에 와서 사는 거니까 여러분 참고해주세요 여전히 여러분 여기 오시면 10% 할인해드린답니다 10% 아 선생님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와? 오자마자 너무 깨끗하네 어항 내 어항을 보는 거 같지 않아? 디케이 어항으로 따지면 여기에 이제 초록색 인기가 껴 있어야죠 기사는 일단 하시죠 네 그래서 테드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디케이요 오랜만에 둘이 같이 찍는 거 같죠? 유튜브는 오랜만에 같이 찍는 거에요 다른 거는 많이 찍었어요 처음 와요. 이 밤리랑 길을 많이 왔었어요 아내랑 많이 왔었는데 체인지 그린은 처음이다. 좀 죄송하다 물생활 유튜버로서 이 어항 아쿠아 카페가 있는데 자 오늘의 스님 컨셉인가요? 아 옷이요? 네 출근하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종교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오해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지금 내가 스님이라는 거 진짜 진짜 큰일 납니다 오해님아 옷을 내려가죠? 네 알겠습니다 색깔도 그래 백스크린이 있는 거 같은데? 본인 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에키노우가 많아서 자 일단 커피 한잔 마시고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 안녕하십니까 이 케이는 두 번째 방문이죠? 네 일단은 지금 좀 한 명 전에 당이 좀 떨어질 거 같으니까 겨울이라서 네 딸기철이라서 지금 딸기레오 치즈 타르트 딸기철이랑 뭐 이거 수제에요? 이게 다 수제입니다 아 진짜? 딸기 이것도요? 네 딸기는 마트에요 아 그러니까 딸 그건 갖고 온 아니 아니 딸기 타르트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웃기려고 한 거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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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르트 얘기한 거였는데 음 자 그럼 딸기 이거 하나랑 이번엔 뭐 먹었어요? 바스크 치즈 케이크 그럼 요거랑 이거 다 한 번씩 먹어보죠 그래요 커피는 저는 그 핸드드립도 되네요 네 핸드드립도 되네요 네 저는 케냐 AA로 먹겠습니다 커피를 하나? 아 저는 좀 좋아해요 저는 하나 주세요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이런데 왔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전에 저기 앉았어요 여기 앉았거든 어디요? 여기 영상을 안 봤어? 아 까먹을 수도 있는 거지 아 여기 여기 아 근데 여기 앉았는데 저는 여기가 마음에 드는데 네 아 여기? 네 좋습니다 아까 디케이가 이야기해준 대로 지금 오늘 옷 컨셉이 스닝 컨셉이니까 무릉도원의 느낌으로 여기서 저는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디케이가 좋아할 만한 어항이네 집에 이거 하나 하자 우리 집 거실에 이 뒤에 이건 무슨 아 이거 비정하지 모조품인가? 모조품? 살아있어 레이스 플랜트인데 이거 샌드에 간 거거든요 이렇게 자랐어 근데 이걸 키우신 거죠 이렇게? 그렇죠 요만한 걸 사가지고 아 어 아 ein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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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빵을 별로 안좋아하는데 계속 맛있다고 해서 근데 또 그 치즈 케이크를 빌미로 또 지 어항 보고 싶으니까 또 온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진짜 맛있네 이거는. 나 우리 싸갈 거야. 와이프가 꼭 챙겨달라고 했어. 저도 하나 그럼 해주세요. 응. 포장되는 거예요? 응. 아 이거 맛있네. 아 이건 아내도 좋아하겠다. 이게 브라우니가 쫀득쫀득한 맛이 원래 있어야 되거든. 잠시만 지금 먹방 유튜버 꿈꾸는 거 아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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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게 브라우니가 맞죠? 이게 쫀득쫀득한 게 약간 있어야 되거든. 난 잘 몰라 브라우니는. 와 이거 진짜 직접 하시. 와. 이게 브라우니가 뭐 다 아시겠지만. 아 잠시만 우리 뭘 생활에 비춰보지? 꺼두는 시간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는 민폐를 주는 게 아니라 손님 없는 시간. 마감 시간에 와서 사는 거니까 여러분 참고해주세요. 얘네가 왜 이렇게 진지한 걸 보기나. 커피를 가지고 나왔네. 거의 다 먹어가지고. 오늘 겨울인데도 날씨가 좀 따뜻해서 여기서도 괜찮은 거 같아. 그쵸. 이런 데가 있구나. 뭐예요 갑자기. 연기를 해. 아니 아니. 갑자기 대사가 생각나서. 대사가 대본에 없는 분들. 근데 달고 맛있다. 이런 느낌은 이제 좀 받아서. 맛있었습니다 진짜. 본격 먹방 유튜버가 된 애니벌입니다. 이제 물생활 정말. 아무튼 여기가 밤리단 길이요. 오셔서 체인지그림 들으셔가지고. 꼭 치즈케이크와 핸드드립 좋아하시는 분들은 핸드드립 드시고.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즈. 뭐 그렇게 드셔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휴무일이 있을까요. 목요일이요. 메인테넌서부터 재료도 준비하시고. 다 그런 것들이 있는 날입니다. 그럼 저희는 일단은. 지금 늦었으니까. 네. 빨리 치즈케이크 포장해서. 아내에게도 달려가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본있는 촬영을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가. 아니에요. 뭔소리에요. 그냥 씹힌거지. 자. 지금까지. 일산밤리단길에서. 체인지그림. 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왜왜. 왜. 나중에 봐봐. 누가 봐도 대본있는것같이. 아 그래.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여기 오시면. 저희가 쿠폰 캡처하세요. 크게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오시면. 영상 보고 오신분. 캡처해오시면. 10% 할인해드린답니다. 10%.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TV의 테드. 티키였습니다. 안녕. 끝.